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금지법의 후속 조치가 관심입니다. 전국에 있는 식용견 50만 마리는 어찌할지, 또 농장주의 폐업이나 식당의 업종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인데,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성민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 봉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옛날에서부터 시골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논란이 되자 보신탕 판매가 금지됐고, 굵직한 국제행사 때마다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 도살과 함께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식용금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런 보신탕집이란 간판도 앞으로는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개식용금지특별법이 공포되면 3개월 내에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로 폐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개고기 식용문화는 개인의 취향인 데다,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단골 고객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못 먹게 하고 법으로 품질시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관련 업주들은 사실상 폐업 통보라는 입장입니다. 개 식용업계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5년치 수익인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최대 4조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의 개 사육농가에 남아있는 52만 마리의 처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안락사될 우려도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 개 식용업계는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MBC 뉴스 손성민입니다. MBC 뉴스 손성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